남양주 CTS조의 어린이 영어합창단이 늘 푸른 진건교회에서 창단식을 열었습니다. 늘 푸른 진건교회 이석우 목사는 남양주 CTS조의 어린이 영어합창단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아이들이 재능을 발견하고 하나님 나라와 세상의 일꾼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합창단 단장 서정자 사모는 합창단을 통해 교회가 부응하고 지역사회에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문화공동체가 세워지길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날 창단식에서 21명의 어린이가 합창단에 등록했으며 매주 토요일에 연습을 진행할 계획입니다.